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길래 눈 뒤집혔어. 셋째 변호사 비용한다고 5천만 원만 꼬주면 한 달 안에 5천 보태세 1억 준다길래. 나 이렇게 추적수록 꼭 못난 놈이야. 속물 중에 속물. 맨날 당신 보고 속물이라고 했지만 내가 속물 대왕이야. 도로 천에 16년이 60몇 년 인생 이렇게 허물어질 줄 몰랐다. 나도 내가 이런 놈인지 몰랐어.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. 안경 벗으니까 꽝이지. 당신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없다. 밑바닥까지 다 버렸으니까. 당신 저번만 바랄게. 욕하면 들을 거고 두드러기 패면 맞을 거고 나가라면 나갈게. 빈 몸으로 나갈게. 당신도 사람이구나. 당신도 사람이었네. 욕해달라고? 뭐라고 욕해줄까? 부모님은 당신을 낳았지만 40년 넘게 살아온 건 나야. 내 거울이 당신이야. 당신 거울은 나고. 끼리끼리 산다는 게 맞아. 나 당신한테 돌 못 던져. 나 당신한테 돌 못 던져. 흔히. 나는 그놈다. 세상 attυτcom을 에 fonction하기 위해. 할빈 Cay tapt Su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